네 여수엑스포 세계박람회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던 아침마다의 배송이 보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최종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총 6팀 여수의 명물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우승팀은 배출 액스포 팀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어색한 사모팀입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개장 50일을 맞아서 이 여수엑스포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어떻게? 재미있으셨습니까? 네 네 앞으로 43일 남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편안한 친구 우먼 로드에서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맑고 깨끗한 청담 화장품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태극제약 도미나크림에서 선상진생사이언스에서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우승한 배추보다 엑스포 팀의 노래 다시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인사드리겠죠? 그렇죠 여러분 여수엑스포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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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에 취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잊을 수 없는 전문파리아 그 사진의 파도 소리에 눈이 있어 생긴 그 사랑 2012 글로벌 다큐멘터리 6부장 지구 대기회